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시 양도세 전면과세 하는 부분을 시행 전에 재검토를 할 예정이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죠. 양도세 부과라는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었죠. 그런데 양도세를 부과를 하겠다. 더더욱 주식시장을 압박을 하겠다. 아마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안이냐. 계속해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당히 절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더 지금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고 내쫓는 상황과 똑같죠.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면 양도세 부과 부분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양도세 부과 왜 하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마치 개인들을 위한 것처럼 개인들을 위해서 양도세는 부과해야 한다. 그런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딴지를 걸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전면 과세하는 부분을 지금 안 한다라고 하면 원래 없었던 거니까 그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이번 정부에서 뭘 하려고 하면 뒷다리 잡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의 뭐 표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겨레에서 단독 해가지고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윤석열 공약에 시행전에 재검토 공약을 했죠. 이거 양도소득세 하지 않겠다고 했죠. 이거 안 될 겁니다. 이거 안 하겠다고 강력하게 공약을 했고 지금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세금만 뜯어갈 생각만 하고 있는 현재 정부에서 지금 보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둬드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많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부분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킨 데 상당히 중요한 공약입니다. 지금 여기에 전면과세를 한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10억 이상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는데 뭐가 불만이야. 돈도 없는 사람들이. 너는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 그런데 네가 왜 자꾸 이 부분에서 좋다 나쁘다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과세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굳이 내가 여기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돈이 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 주식시장에서 덜어서 못 해먹겠다 하고 떠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외인들 공매들이 완전히 더 쉽게 가지고 노는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그런 부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따라서 기재부 금융투자소득세 재검토를 하겠다. 지금도 이 부분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 드릴까.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 되던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죽이겠다는 정책밖에 되지 않죠. 내년 예정된 과세 내년에 원래 과세를 하려고 했죠. 이 과세를 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완전히 침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또 좀 떠받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돈이 좀 있는 투자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그런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타나 쳐라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 표꾸로자 주먹구구 공약이라는데 이게 무슨 주먹구구 공약입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기재부 장관 후보자 소신과도 충돌이다 하는데 대통령이 우선이죠.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국민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왜 양도세를 펴자. 나는 세금 내고 싶은데. 세금 내야지. 돈만 섬는데 세금 내야지.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양도세를 하자. 나도 죽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주식 지수가 올라가기를 바라겠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 박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매도들만 박살나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도 입장에서는 과세해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 얘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지금 올렸다 내렸다고 밑으로 내렸다 올렸다 또 내렸다. 지금 박살을 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거 과세해. 그러겠죠. 완전히 이거 공매편에 써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 당선자가 페이스법 한조 공약으로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고 당선자도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 안 하다.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딴지를 걸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구구식으로 마련됐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공약이죠. 강력한 공약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일종의 통행선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달 만에 주식 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틀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게 맞는 겁니다. 양도세 폐지를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가는 거죠. 지금처럼 가는 상황이 돼야지 장기 투자의 발판이 제대로 마련이 된 거죠. 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보다 손실을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여건을 그냥 박살내 버리겠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색을 왕창 뜯어가겠다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벌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표마를 하고 있죠. 개미들 표를 끌기 위한 공약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깎아 내리는 그런 기사를 써대고 있는 상황이죠. 양도세 폐지는 세전부 경제팀과의 소신과도 정면 충돌을 한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전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주식 양도세 등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과세를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휘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내년에는 내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철회하려면 소득세법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실제 이행될지도 불확실성이 크다 라는 이야기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반대하고 왔다. 지금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든 발목을 좀 잡아 보겠다 라고 하고 있죠. 주식 과다 보유자 감세 효과가 큰 것이어서 불평등 확대될 소지가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폐지되더라도 만만치 않은 흑복품이 예상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양도차에겐 과세하지 않으면서 입장세 통행세 성격의 거래세를 건넌다는 건 말이 안된다. 무슨 말이 안됩니까? 그러면 입장세 통행세도 없애면 되죠. 없애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해왔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형태로 진행이 되어왔는데 이게 말이 안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말이 안되는 쪽으로 진행해왔다 라는 것 밖에 안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상당수 소액 주주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마당에 수십억을 번.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은 돈을 잃고 대주주는 돈을 번다라는 건데 이것도 말도 안되는 거죠. 말도 안되는 겁니다. 소액 주주에게는 거래세를 내라고 하면 개미들이 가만히 있죠. 이거 지금 개미를 위하는 것처럼 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세 폐지를 한다고 하면 들고 일어나서 왜 양도세를 폐지하느냐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쌍수들고 환영을 하겠죠. 양도세 폐지를 해야 되는 거에요. 이거를 갖다가 넣어버리면 주시향이 더 박살이 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돈들이 빠져나가겠죠. 양도세가 더러워서 투자 안하겠다. 그리고 빠져나가 버리면 큰 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공매들이 더더욱 판치는 상황이 될 거고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더더욱 더 손실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죠. 그 부분을 막아주겠다라는 대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소액 주주는 지금도 주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만큼 양도세 폐지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건 대주주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시행하면 크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소액 주주가 되는 겁니다. 소액 주주가. 그러니까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대주주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상황이 나타나면 주가는 계속 박살이 나는 쪽으로 아주 펀드멘탈이 아주 우리 시장 자체가 아주 약해지겠죠. 근간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소액 주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본다라고 해버리는 이런 부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애초 주식 양도세 도입 이유는 재벌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주식을 팔아서 과다한 양도세를 얻는 것이 견제. 그렇다 그러면 재벌총수 일가 등 이러면 양도세를 갖다가 100억이나 200억 정도 이렇게 걸면은 그거는 뭐 누가 뭐라고 안 하겠죠. 그런데 10억 해가지고 10억도 너 대주주야. 그래 버리는데 이거 지금 뭐 강남아파트 가격도 안 되는 그런 주식 금액을 대주주다 라고 하고 돈을 내라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재벌총수 일가를 정말로 견제하는 그런 부분이면 적어도 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기재부가 대주주 범위를 계속 확대하며 법 지지가 흐려졌고 이제와 양도세 폐지로 인해 지배주주 견제하는 목적에서 위협받게 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다 이거는 궤변입니다. 궤변.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양도세 전면과세죠.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할 바에야 해외로 나가겠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이 아주 제대로 파악한 제대로 된 공약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부분은 서로가 스스로 따라서 숙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는 계속 저도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